시험이 얼마 안 나왔는데 그동안 여러분들 다 충실히 열심히 공부해왔겠죠? 자신을 믿어야겠죠?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시험장 가서 실수 안 하고 본다면 그에 대한 대가가 점수로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 생각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분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시험장 가서 실수 없고 좋은 성적을 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